꼭 우리집 치킨을 드셔야 겠습니까 왜 팔아줘도 난리입니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퍽도 고맙겠습니다 산똥 내서 치킨집에도 먹고는 살거든요 새돈한테 똥개 훈련받듯 치킨 배달 안 해도 된다고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럼 안 판다고 우기던가 영업 거부로 신고한다고 협박한 게 누구신데요 안 판다고 먼저 전화 끊은 건 우드 에미 이모잖아요 지난번 가게 갔을 때 그 총각이라 편 먹고 나한테 시비를 오죽 걸었어요 입씨름하다가 해 떨어지겠네 그럼 맛나게 드십시오 이게 뭐야 터치했잖아 돋보기 쓰고 다시 보시던가요 이게 어떻게 다 탄 겁니까 노릇하게 익은 거죠 어 얼굴만 동안이면 뭐해 눈은 갔는데 뭐야 이거 기름은 제대로 쓴 거 맞아요 그렇게 의심이 가시면 닭껍질 팍팍 벗겨서 드시던가요 임신한 우리 딸내미도 매일 두 마리씩 먹는 닭이거든요 어머 그 꼬맹이가 누구의 일을 뵀어요 도준이 곧 애아빠 됩니다 꼬마 신랑이 따로 없네 아 도준이가 다 애아빠 될 판에 우리 강모는 나이만 먹고 오이카이 아 아 아